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구찜을 먹으려고 아구찜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신기한게 저번에도 제가 조개찜 먹었을때도 그렇고 여기도 1인 메뉴가 있는더라구요 아구찜도 솔직히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해물찜 아구찜 이런거는 거의 많이 안먹어먹고 저는 가면 좀 탕류를 먹는 편인데 1인 아구찜 정식이 있어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뭐가 되게 잔뜩 와가지고 빨리 세팅하고 올게요 밥도 정식이어서 밥도 이렇게 흰쌀밥이었는데 오늘도 어느 때나 다름없이 원래 밥을 안먹으려고 했는데 아 제가 어제 저녁을 굶고 잤더니 진짜 배고프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스케줄 끝나고 막 떡도 먹고 막 꼬북찜 그 초콜릿 맛? 막 그것도 엄청 주움도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급갓 간식들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곤약밥으로 대체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양이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이거 1인 정식이라서 진짜 솔직히 이게 되게 주관적인거라서 금액도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아 원래 오늘도 회를 먹으려고 했는데 회를 먹으면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서 어제 하루 안 먹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후라이브 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후라이브 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어제는 밥을 안 먹은 만큼 술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 그런 술 어제 하루 안 먹었지만 그냥 물은 치워버리고 네 오늘도 엄청 신나게 먹을 순 없어요 토요일이어가지고 내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끝나고 신나게 먹을 겁니다 내일 잠시만 아 소주 정말 맛있어요 일단 건물부터 된장찌개도 주고 막 계란후라이도 주고 막 계란후라이도 주고 김도 주고 볶음김치도 주고 으음 오 된장찌개 맛있다 오 오 된장찌개 맛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김치 소주 소주 고건 네 고건 앗 콩 고구맛 카레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거보다 콩나물 먹는 맛으로 먹는거죠 이 빳빳한 콩나물 오! 아직 뜨거운거 봐 배달도 좀 빨리 왔어요 빨리 온 편이에요 콩나물 이렇게 하면 또 손가락질 오늘 힘들어서 그래요 오늘 16명이나 메이크업을 했더니 지금 손이 제 맘대로 안 움직여요 이 집 잘하네 너무 맛있는데? 이 집 너무 잘하네 이거 하나 시켜서 그냥 둘이 놔먹어도 되겠다 맨날 이 소리 어머 어머어머 아삭한 어머 너무 맛있는데? 이거 굉장히 짜거든요 솔직히 제 입맛이 엄청 짠데 아 내가 자극.. 아..음식물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짠건가? 실제로 진짜 짠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양념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거의 약 아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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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삭한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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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냥 백반집이거든요. 해물찜, 아귀찜을 파는 곳이 아니라 불고기도 팔고, 제육볶음도 팔고, 냉면도 팔고 진짜 김밥총국인데 조금 음식에 김밥, 분식은 없고 오징어볶음, 이런 거 있잖아요. 김치, 제육볶음.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맛있어. 족발도 팔아, 심지어. 다음에도 여기서 시켜먹어봐야겠다. 딴 거. 뭐야, 아귀, 왜 이렇게 맛있어? 아귀, 너무 맛있는데? 아귀, 너무 맛있는데? 아귀살이 조금 퍽퍽하고 아니면 너무 미끄덩거리는 살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아귀 노력에 비해 내가 맛있어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서 잘 안 바르고 이런 거 먹을 때 콩나물만 주워먹었는데 아니였잖아? 이거 왠지 이거 다 먹을 거 같은데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지금 제 마음으로는 지금 치킨 한 마리도 먹을 수 있을 거 같은 마음이에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늘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쭉 서있으면서 16명 메이크업을 했어요. 대단. 대단. 오늘은 뭐 보지? 아 고랩이 끝났습니다. 고등래퍼. 너무 슬픕니다. 제가 요즘 타임스라는 드라마 끝난 건데 끝난 지 얼마 안 된 드라마인데 보고 있거든요? 그거 봐야겠다. 지금 3회 정도 남았어요. 고향님. 금세권. 대살리 중렬한다고 하네. 나도 무슨 소원한테. 아 맛있다. 오늘을 보상받는 요런 느낌? 좋군. 아. 아 잠깐만. 어디서 들렀다가. 아. 콩나물 너무 맛있어. 이렇게 뚜껑은 콩나물이 어디. 무슨 콩나물이라고. 이거 너무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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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하고sk rip. 밥 안녕히 잘 assumption. 엄마. tours. 쉭이 housing 한 눈. tut. sociedade. Jedi. Daddy. 저도. 떡. light. 굵이. 근데 여기는 리뷰 이벤트가 캔콜라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리뷰 이벤트는 아닌데 리뷰는 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콜라를 안 먹기 때문에 저에게 캔콜라가 오면 쓰레기입니다 서벌, 이걸로 보자는데 역시 빅끼리 짓이었어요 어떻게 될 건지 처음부터 다시 다 밝혀야죠 지금 타임지로 가요 기다려주세요 음 콩나물이랑 청량고추 하나 딱 넣으면 최고 짠 최고 개호우 먹을까요? 제가 개호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도 완수이니까 음 음 음 음 음 개호우 하나 아 아 아 아 아 주님 김치 하나 아 데이 곤이 날아가고 나가면 풀어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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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집에서 먹고.. 영상 찍은지 10분 됐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한 병이 더 있다는걸? 오늘은 오랜만에 먹는 술이기 때문에 아 오랜만은 아니고 교방을 준비했죠 아구가 조금 덜 짜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콩나물이 더 좋은데 좀 먹자 탄병 클리어 오늘 얼굴 진짜 만신창이다 만신창이야 드라마 정말 잘한다 오 마이 갓 네 우칭쟁이야 우칭쟁이야 유폭 acon 소주 1필 소주 1필 소주 1필 소주 2필 소주 1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